기상캐스터 배혜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5.47% 인상된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각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열로 결정됐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으로 올해 대비 27만 9884원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됐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내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8만 4,665원 오른 수치입니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